이영석 광주시장의 전현직 비서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서부경찰서는 7일 오전 광주시청 비서실과 생명농업과 김치산업팀, 업체 사무실 등 4곳에서 수색을 벌였으며 광주세계김치축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행비서 A씨와 비서관 B씨의 컴퓨터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앞서 경찰은 이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가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투서를 받고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.